안녕하세요 램블이에요. 10kg 감량 5년째 유지중인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밥 살질 걱정없이 맛있고 배부르게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. 탄단지,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까지 영양도 꽉 채워먹는 레시피에요. 김밥에 계란이 없으면 허전해요. 계란 4개에 소금을 넣고 풀어 계란말이를 만들어주세요. 계란말이를 만들어 3등분 후 김밥 3줄에 하나씩 넣을거에요. 김밥용 밥은 즉석 현미작국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참기름, 식초 조금씩 넣고 섞은 뒤 70g씩 계량해서 준비해요. 김밥 만들어 볼게요. 김 위에 밥을 평평하게 펴준 뒤 손으로 한번 눌러주세요. 계란말이, 파프리카, 참치, 오이 넣어요. 오이는 소금에 절이지 않고 씨만 제거했어요. 단무지 대신 배추김치를 물에 씻어 꼭 짠 뒤 잘라 올려주세요. 쌈케일은 돌돌 말아 넣어줍니다. 김밥 말아주세요. 김밥 끝부분에 물을 발라주면 김이 풀리지 않고 잘 붙어요. 김밥 잘라 볼게요. 김밥하고 칼등에 참기름을 바르고 톱니칼로 자르면 쉬워요. 밥 한 그릇으로 김밥 세 줄 만들기 어렵지 않죠? 밥량을 확 줄여도 배부르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다이어트 식단, 건강식단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